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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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 아이패드에 멀쩡한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해놨어 사진은 사진은 크게 신경 쓰지 마 내 아이패드에 그렇게 저장돼 있더라고 Hey guys 아 크리스마 사라비아 비비비비비 에레레레레레레레 꼼음 대 꼼음 대야 내려와 아빠한테 해봐 내려앞아 그래야 돼 오우, 돈빗 shush y'all everywhere merry christmas christmas we do merry christmas i'm home i'm home guys nice 이거 이거 1번 이거 2번 what do you prefer? 이거 1번 이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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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이거는?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지? 조금 있으면 잔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힘들 것 같다 근데 아코디언 아코디언 다들 뭐 하시나요? 나 밑에 잠옷 입은 거 너무 티나 아코디언 아코디언 뭐 아코디언 2시간이나 걸리지? 지금 무슨 치킨이 2시간이나 걸려? 아코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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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올라와봐 이제 인사해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 뭐해 이리 와봐 그러면 지금 이거 내 앵글 고정시켜 놔가지고 꼼가를 보여줄 수가 없어 나 이거 의자 위에 아이패드로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지 꼼들이야 그지깔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늘은 내가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 할 때 꼼가 보여줄게 How old are they? They are 80 years old 오늘 저녁? 오늘 저녁 해 먹어 뭐 시켜가지고 저기 요즘에는 음식 재료도 배자를 해주던데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수납장? 수납장 항상 있었는데 이거 이제 집 정리 좀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에 집 정리하면서 저 두 개를 세로로 합쳐버렸어 응 트리했지 내가 냉장고 위에 한 3년 썩혀둔 건데 했어 멤버들 다 각자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는 것 같던데 가족들이랑 간식들이랑 둘이? 둘이 뭐 있는데 무슨 구경을 시켜줘 뭐 없어 이거 이게 둘이야 이게 크리스마스 둘이야 너무 빨라가서 페미닌에서 놀다 오라고? 나 주소지 같이 등록돼 있는 사람 아니어서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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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날려 뒤에 키니까 얼굴에 이런데 반사돼서 좀 눈 아프겠더라고 그치?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게 된다 우리 집 트리는 가끔 켜놓은 것도 까먹고 잘 때도 있어 나 이거 트리도 근데 내가 옛날에 샀을 때 엄청 큰 줄 알고 샀었는데 이제 보니깐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만들 게 뭐 있어 트리에 그냥 달아놓은 거지 아니야 안 졸려 습관성 하품이랄까? 랜선 집들이? 나 랜선 집들이 지금은 하는 거 아니야? 랜선 크리스마스 파티 테르미 크리스마스, 테르미니 트리 샀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온다고? 진짜 일도 놀랍지 않다 집? 구경 못 시켜줘 지금 이거 간신히 보여주는 겨 어 이거 간신히 보여주는 거야 지금 얘만 보여줄까? 아니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 계속 계속 It hurts 다른 상황은 뭐 What do you want? 이거 해줄까? 아빠 이거 해줘 Yes, I'm under the stairs Kzama, P-Bumpocha Do I miss my members? No, I met them two days ago 얘네, 얘네 영어 해 내가 영어로, 영어로 몇 개 교육 시켜놨어 나 스위트홈 보고 있는 중인데 추진력이 안 생기네 조금씩 조금씩 보고 있어 What is this, 꿈? 응, 준비하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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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가르송 꿈, 꿈 저 친구한테 모플러를 샀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모플러를 받았어 작년에 이수만 선생님한테 저거 받았는데 이수만 회장님한테 르크루제 접시 세트 편지도 써주셨어 나 친구한테 그런 거 요즘 챙기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난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라연은 안 주셨어 미스터리가 바쁘신가 봐 지금 에스파 때문에 에스파 때문에 바쁘신가 봐 강아지 산책, 요즘에 강아지 산책도 무서워가지고 사실 반려동물도 옮을 수 있다길래 사실 너무 애들이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사실 좀 사리고 있어 뭐가 됐든 간에 산책이라기보단 그냥 놀토 놀토 갈 때 한 번씩 데리고 다니고 그건 뭐 안고 다니는 거니까 차에서 차로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 있지 강아지 마스크? 애들 머리에 뭐 쓰지도 않는데 마스크는 절대 안 할게 내가 뭐 이거 해야 된다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애들한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반려동물 안... 안 얼마요? 노... 노르... 이 때 쓰네 노르토라고 가는구나 노르토를 노르토 다시까미 맞아, 해외의 경우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 집에 위에 테라스 있으니까 그런 데는 한 번씩 가죠 끊긴다고? 나 이거 와이파이 되게 빠른 건데 꼼데이 스크래칭 고양이과는 웃는다고? 하... 위반선생님 더블하라고? 이 화소를 좀 낮추놓은 게 나을라나 그러면? 아... 애들이 노는 소리가 뭐 우리 집에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ASMR이지 ASMR 그러니까 고화질인 게 그래도 낮자는 조금 끊기더라도, 그쵸? 엄청 끊긴다고? 그 LTE나 5G가 안 좋은 데 있나, 지금? 컴백 머리 스타일? 모르겠어, 아직 고민 중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만나마스 버블라시 노트 엑스트라 노 탕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시즌 그리팅은 찍었어, 나올 거야 골덴바지 골덴바지 아니고 이렇게 체크로 돼있어, 이 소재가 체크?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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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망처럼 돼있어 이거 지금 나와야지 내년 거는 나와야지 안 나올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다 있는데 눈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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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생각도 못했는데, 눈빔이지 나 잠옷 68만 개 있어 오늘 저녁 모르겠어, 뭐 먹지? 요즘... 영국이 얼마나 잘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나 진짜 내일 그 놀토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거 붐형 역할 그때 붐형 자리 비워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자리가 진짜 그렇게 힘든 자리인지 몰랐어 그냥 각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 엄청 부담도 많이 내고 이제 순서를 내가 막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물론 패널이었지만 나도 계속 앉아 있었던 자리라 그렇게 막 또 엄청 어색하진 않았던 거 같은데 무튼 좀 좀 새로웠던 거 같긴 해 붐형한테 감사했어 내가 그거 하고 나서 이걸 매주 하는구나 옛날에 이외 녹화하고 그러면 코로나 전에 딱 군대서기 전에 뭐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항상 보면 붐형이 너무 피곤해 보였었거든 술도 잘 못 마시고 밥도 막 많이 안 먹고 엄청 기운 없어 보였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간식은 주던데 간식은 그 MC 자리에 먹을 수 있게 주던데 그 음식을 못 나눠 먹어서 그렇지 근데 진짜 세훈이 형 말이 맞아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어? 내일이 올해 마지막 놀토인가? 아 그렇네 올해 마지막 놀토네 내일이 아 그렇네 너의 영어는 좋은데요 내일 마지막 놀토네 참 새삼스럽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뭐 먹었지? 제가 라면 누구를 먹었어요 한국 라면 누구를 먹었어요 너의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영화가 무엇인가요? 딘 버튼의 나이퍼메의 크리스마스 이 영상은 정말 사랑해요 라면? 너 라면 진짜 근데 집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안 끓여 먹은 지 정말 몇 년 돼가지고 몇 년 됐던 거 같아 한 번 끓여먹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 빨간 거 먹고 싶다 갑자기 진짜 사상스럽게 라면이다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동결건조된 대파를 숭숭 썰어 넣어서 550ml 딱 맞춰가지고 우리 정수기 550ml가 조절이 되거든? 그래서 550ml 딱 맞춰가지고 딱 끓였더니 맛있더라고 난 맨날 물 조절 못했었는데 이제 정수기에 그 550ml만 딱 나오는 그 버튼이 있어서 그걸로 했더니 맛있게 됐어 또 내가 딱 기억하는 그 라면 맛이었어 그 라면이 있거든? 넌 그냥 아니 라면이 있잖아 그냥 청양고추를 넣었어 저는 청양고추를 넣었어 아니 라면을 몇 년 마게 먹은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끓여먹은 게 몇 년 만이었어 계란 안 넣었어 계란이 없어요 집에 Did you use to watch Home Alone movies? Yeah I prefer Home Alone 2 than 1 Favorite Christmas memory? I think we spent our Christmas in Japan almost every year We had a Christmas fan meeting, Christmas concert And I had a concert in Japan And so that's kind of, yeah, beautiful memories we had We had a concert in Japan So, yeah, 매번 공연하고 그랬었지 공연하고 회사에서 샴페인 선물해주면 그거 나눠 마시고 근데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 그날 공연을 한다는 것도 그건데 그날 공연을 이제 뭔가 본다는 것도 크리스마스날 이렇게 문화생활하고 좋아하는 사람 본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잖아 뭔가 큰 건을 공연을 하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추억 같은 거 요즘 옷 스타일? 난 엄청 차분해졌지 아파라 내년에는 진짜 했으면 좋겠다 공연 니트는 좀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대충 약간 그래도 크리스마스야 한 거 입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바지는 진짜 너무 잠옷이라서 그러니까 회원들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바지가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라고? 이거 그냥 이거 전나무 아니야? 전나무 색깔인데 그냥 근데 그거 회색 니트? 회색 니트가 뭐지? 정말 아티스트의 이제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이제 패바렛... 패바렛 크리스마스 깨프트 패바렛 못 정하겠다 물론 일나랑 브이앱이랑 비슷한데? 내가 할 때는 브이앱 기록이 남는다고? 인스타도 남길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저장 안 하는 건데 실시간이... 실시간으로 하고 딱 그냥 끝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핫尾 귀지않는 엄청나잣 생각엔 そ느 오늘의.. bund 여행 라면을 먹었다 라면을 먹었다 설거지를 30분 했다 나는 왜 설거지를 쌓아두었나 왜 나 이게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서 뭘, 뭐를 반응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 설거지는 한 번에 모아서 해야지 한방에 너의 눈이 깨끗어? 맞아 컴백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앨범 준비하고 싶어요 식색이? 식색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우리 집에 스포? 싫어 주말에? 아직 아무 계획도 없는데 Madison & спать 욱욱 Señ원 anything you want for Christmas? Snow I really miss white Christmas How about call der question? No What's your favorite color? Red, white, black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헤리포터 밤새도 다 못 보잖아 약간 지루할 때 빨리 감켜야 돼 그래서 MBTI? ENTJ 그린? 흰색 껌과 훈련? 그냥 똑같은 말 계속 반복했더니 나중에 알아서 알아들었어 드라마? 이제 그냥 스위트움도 깨작깨작 봤고 그 영국 드라마 그 미란다 그것도 봤고 빅뱅 티오리, 모던 패밀리 맨날 반복이야,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 이게 학생인데 온더 카우치 나 해리포터?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아니면 비밀의 방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렇게 약간 약간 전체 발람가 영화는 나는 그렇게 막 뭐랄까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혼혈왕자도 재밌었고 펜트하우스? 난 펜트하우스는 도전도 못하겠어 난 시도도 못하겠어,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부의 세계도 그렇게 덜덜 떨면서 봤는데 펜트하우스는 쉽지 않더라고 보는데 호녀랑 저 지금 한다고? 어디에? 어디서?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그게 없어 텔레비전이 오시안? 오시안 못 받아 오시안 안 나와 오시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 티비가 없어 티빙에 오시안 나오나? 티빙에 오시안 나오나? 뭐? 보면 댓글로 보면 되겠네 가르송 이리 와봐 가르송 이리와 가르송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가르송 이리와봐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이고 예뻐라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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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성질래? 형한테? TV에 나오는구나 그래도 나 그냥 그걸로 하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바로 보기 그거 결제해가지고 시리즈1 이런 걸로 다운받아서 보고 그래 가끔 오시안이 CJ꺼야 좋겠다 다 가져서 향수? 나 프레데릭 말 제라니 나 왓챠는 안 해 아 네, 우리 레플 티빙 유튜브 시리즈1 이런 건가? 군고구마 먹어는 뭐야 갑자기? 갑자기 군고구마 먹어 저렇게 이모티콘 하나도 없이 군고구마 먹어 이렇게 부르는 건 뭐야? 진짜 먹어야 될 것 같네 베이킹은 못해 오븐이 없어서 난 고구마보단 감자를 좋아하지 팥 붕어빵이지 슈크림 붕어빵 너무 깔롱이야 엉덩이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저게 유명한 질문이라고? 글쎄 엉덩이는 하나지 그 가슴도 부위는 하나잖아 그냥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엉덩이가 두 개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지 팔은 두 개지 배도 하난데 왼쪽 배 오른쪽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지 뼈가 두 개여서 두 개라고 해부학자가 그랬대? 그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까지 몇 십 년이 걸리겠는걸? 탈락 깜짝이야 깜짝이야 뼈 왜? 누구 왔어? 무슨 회색 니트가 뭔데? 회색 니트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그건데? 인터넷 쇼핑몰 옷인데? 브랜드가 없어 제크 자켓이랑 입은 거? 그 브랜드가 없어요 뭐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 했던 거 같은데? 니 건 줄 없어, 그거는 그걸로 없어 미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이는 저 혼자 낳나요? 미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현대가 물을 한 번 먹자 그럼 엄청 먹어 저장해놓나 봐 멈추지를 않아 아니, 너무 맥락 없이 갑자기 저런 걸 물어보니까 미래의 아이를 낳고 싶나요? 미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미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럼 구글 번역이지 않을까?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왜 못 질러?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요 너무 잘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동생한테 시비를 벌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구만 그 캡처 하려고? 그냥 해달라고 하지 난 진짜 그게 안 되는 건 줄 알았네 난 진짜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처럼 이건 진짜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처음 켰을 때랑 형, 그 색이 엄청 많이 달라졌다 어디 안 가? 이거 하려고 니트 입은 거야 나 이거 끄면 바로 잠옷으로 갈아입을 게 없어 요새는 옷을 입으면 온몸살 날 것 같아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나 너무 무거워, 옷들이 팍 걸치고 두껍고 해야 되니까 잠옷 입고 잠옷 입고 해도 되지 사실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애들 옷, 옷 저거 옷, 옷걸이 말도 안 나 산타 모자가 없어 왜 이러세요, 선생님 산타 모자가 없어요 왜 이러세요, 선생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은 다 몰라봐? 나 하면 하지 꼼대가 오늘따라 유난히 이러네 왜 이래 꼼대야 수다듬어 달라면서 발로 차는 건 무슨 버릇이야 꼼대 진짜 마녀라니까 진짜 성격 이상해 까루, 핥지 마, 그거 왜 핥아? 왜 핥아? 그만 핥아, 그거 핥지 마 피부 자꾸 빨개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피부 핥는 사람이 어딨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만해 발을 핥아, 자기 누구? 자기 발을 핥아 왜 핥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윤성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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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했지 얘네가 이게 경쟁이 장난이 아니야 야,LE가 형 오, 전신 저것만 하루 종일 저것만 아니 내가 형화라고 할 때는 꼼대 얘기하는 거야 꼼대가 3개월 형화야 꼼숭이도 남자예요 둘 다 남자예요 둘이 형제 형제 브라더 랜 브라더 꼼대 형이야 3개월 형이야 꼼교대 형 Г 착용 너무 빨라가지고 요즘에 나 엄정화 선배 꺼 노래 너무 좋아 노래 너무 좋아 이거 뭐 아니야 VL? 오늘 요새 너무 요새 너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 개인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해보려고 켰지 오늘은 그러니까 내년을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야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단추 있는 게 편해 잠옷은 단추 있는 게 편하지 굳이 굳이 할 수 있으면 좀 쿵 공연장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빛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빛이 이 틀이 반짝이 묻었다 반짝이 계속 떨어져요 바닥에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몰라 반짝이 떨어져가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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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콧구멍은 동굴이니 애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은 그래가지고 근처에 잘 안 가 민호 다섯 명 vs 민호 다섯 살? 선택 안 할래 안 살래 그냥 안 사요 안 사요 머리에 혼자 있지 그냥 반 껍슬이어서 난 말리면 이렇게 돼 응, 반 껍슬이에요 넌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넘어가고 몸에 모이고 만들면 그게 머리요 그냥 반 껍슬이 편한데 저게 비 오면 사단이 나는 거지 이제 비 오면 이제 호일 폼 한 것처럼 되는 거야 머리는 되지도 않고 나가기도 싫어, 보지 않습니다 이제 기상 시간은 좀 랜덤해 집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잠이 안 와 비 오면 난리 나지 크리스마스 여친으로 민호 여친 VS 템 여친 무슨 질문이야? 안 읽을 수가 없어, 저런 게 눈에 들어와 내가 선택 안 해요 선택 게임 안 해 지금 살래 이대로 음 생얼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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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해서 머리라도 했잖아요 아까 필터라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다 좋다 그래가지고 피부관리 피부관리? 스킨로션 저는 선크림 꼭 바르고 아까 애들 막 뛰어다녔잖아 지금 둘 다 뻗었어 애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둘 다 뻗었어 일어나지 않아 애라고 이제부터 저녁까지 자 또 선크림 매일 발라요 집에 있어도 발라요 애라고 이제부터 저녁까지 자 또 선크림 매일 발라요 집에 있어도 발라요 꼼가 8살 근데 우리나라 그 나이 카운트 세는 걸로는 9살이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니까 집에 있어도 발라 집에 집에도 햇빛 들어오니까 옛날에 호주 애기 때 호주 갔을 때부터 그때 햇빛 너무 세고 이러면 피부 이렇게 타는 거는 타는 건데 이렇게 약간 피부 아플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햇빛이 세니까 거기는 그때 발랐는데 그게 버릇이 돼서 안 바르면 오히려 좀 불안해서 그런가 봐 저는 멘트 치킨을 멘트 초코를 좋아해요 나는 멘트 초콜릿을 좋아해요 치약을 왜 먹냐고? 원래 민트는 식용이에요 옛날에 호주 잠깐 있었어 옛날에 민트는 식용이야 허브잖아요 허브 중요한 건 민트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걸 초코랑 섞어서 실은 거 아니야? 민트는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지? 민트 맛 캔디는? 그건 괜찮나? 그럼 예를 들어 치약이 스페어 민트로 안 만들고 치약이 예를 들어 다른 허브 뭐 있지? 로즈마리였다고 치자 그러면 스테이크에 로즈마르 뿌리면 치약 맞는다고 안 먹으려나? 그냥 그거를 음식으로 넣는다는 게 입에 넣는다는 게 좀 불편한 거 같아 치약을 너무 오래 썼으니까 먹는 게 아닌 맛인데 라는 게 엄청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안 익숙해서 그런 거지 그래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그거 왜 먹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걸 왜 안 먹어? 할 필요도 없고 미국의 버블 컵만 투 페이스트? 맛있겠는데 나 옛날에 미국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오렌지 우유 오렌지 맛 우유였어 오렌지 맛 우유가 있었어 근데 맛있었어 오렌지 주스랑 우유랑 섞은 맛이 아니고 그러니까 크리미한 오렌지 우유였어 맛있었어 근데 일본에 레몬균유라고 있어 레몬 우유 그것도 진짜 맛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 그 주스 맛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때 되게 크리미하게 하잖아 딸기 같은 것도 그냥 그 딸기 잼 같은 거 넣은 맛이 아니라 그런 거 나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나 아메리카노 왜 레몬 쿠키 같은 것도 우리 베이킹 할 때 잘 넣어서 먹잖아 난 민초 먹지 오이도 먹어요 당근을 안 먹어요 고수도 안 먹어요 민트 오이도 맛있겠다 귤 맛 우유? 나 안 먹는 거 거의 없는 거 같은데 홍어 고수 당근 당근을 못 먹어 당근을 되게 먹고 싶은데 이게 맛있게 안 느껴졌어 항상 항상 난 먹고 싶어서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내 입에서 맛있게 안 느껴지더라고 언니 그렇게 안 먹는다고 홍어 고수 당근 나 번데기 먹어 알러지는 없어요 당근 케이크는 먹어요 근데 당근 맛이 많이 안 나니까 그냥 볶음밥에 당근 썬 것도 먹어 그냥 그 카레 덩어리로 있는 거 그걸 안 먹어요 그냥 그 카레 덩어리로 있는 거 그걸 안 먹어요 닭발 먹어요 과메기도 먹어요 건포도도 먹어요 올리브도 먹어요 올리브도 먹어요 빵 속에 들어있는 건포도 먹어요 레드는 피노누아가 만만해요 오이는 먹어요 김밥에 당근도 먹어요 곱창도 먹죠 캐럴 케이크 당연히 먹죠 오이스터 먹죠 닭볶음탕 당근 절대 안 먹죠 돼지 껍데기 먹죠 가지 먹죠 연근도 먹고요 비망도 먹죠 찜다개 당근도 안 먹죠 순대감 먹죠 대창 먹죠 미더덩 먹죠 미더덩 먹죠 콩도 먹죠 그거 빼고는 다 먹어요 서브웨이 엘그마요 베이컨 콩자반 먹지 우엉도 먹고 저녁도 먹지 호두도 먹어요 콩자반 왜 안 먹어 나 콩밥도 좋아하는데 두리안 더 먹어요 두리안 맛있어요 추어탕 먹고요 선제장국 너무 좋아해요 추천 와인이요 서브미션이랑 클라우디베이랑 브레드 앤 버터가 맛있어요 소간도 먹어요 소간도 먹어요 마라탕도 먹어요 콩국수 먹는답니다 소금 쳐서 먹는답니다 추어탕 너무 맛있어요 두리안 말린거 진짜 맛있어요 케밥도 맛있어요 케밥도 맛있어요 삭힌 홍어는 못 먹어요 별장국 좋아해요 민트커피 옛날에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모히또 커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이는 꼭 먹어요 허거 먹어요 소갓 먹어요 소효 규탕 먹어요 마라탕 마라샹구 둘 다 먹어요 감자에 소금이에요 팥죽 먹어요 팥죽이 소금이죠 개불 먹어요 성지 먹어요 해파리 냉채 먹어요 팥붕어빵 너무 좋아해요 순대감 먹어요 허파를 더 좋아해요 뭐 이 떡볶이 맛있어 루투비얼은 루투비얼 루투비얼 그냥 있으면 먹어요 소금이 꼭 빨간거 먹어요 전 경상도에요 그 투팟이 뭐야 호빵은 그냥 기본 호빵이랑 피자빵 야채빵 좋아해요 곱창 좋아해요 두리안 좋아해요 취나물 너무 좋아해요 순대 소금이죠 오미자찬은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먹어요 호박죽 먹어요 순대 소금이죠 순대 소금이죠 닭발 먹어요 부먹 찍먹 나 찍먹이에요 깻잎 먹어요 너무 좋아해요 일본 시소도 좋아해요 닭똥집 먹어요 취두부는 취두부 취두부 취두부는 취두부는 좀 어렵긴 하다 순대 쌈장 먹는 거는 그거 순대볶음 먹을 때 빨간 순대볶음 먹을 때는 깻잎이랑 마늘이랑 순대랑 순대곱창 볶음 같은 거 먹을 때 곱창 넣고 그럴 때 쌈장 먹는데 그냥 순대먹을 땐 떡볶이 국물 아니면 소금밖에 안 찍어 먹어요 수정과 먹습니다 두리안 진짜 먹어요 말린 거 좋아해요 냉면 좋아하고요 나또 너무너무 좋아해요 방아? 방아잎? 방아잎 맛있어요 방아잎으로 이렇게 막 뭐 찌잖아 백순대 맛있겠다 따뜻한 과일? 나 따뜻한 과일 좋아해 스테이크 구울 때 바나나 같은 거 같이 구워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샐러리 너무 좋아해요 치즈 좋아해요 달팽이는 프랑스 가서 먹었어요 과카몰리는 고수 없는 거만 먹어요 삐꼬데 가여도 고수 없는 거만 먹어요 콩잎 장아찌 너무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어디 팔아요? 홍시 좋아해요 구운 과일 맛있어 샐러드 같은 거 할 때도 오렌지 같은 거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파인애플도 맛있고 파인애플도 맛있고 생강차도 좋아해요 나이는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야 채식 좋아해 채식 좋아해요 오리스터를 먹어요 자같이 좋아해 죽순 먹어요 회 먹어요 어묵 먹어요 지금 봐라 나는 넓적 오뎅 넓적 오뎅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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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그게 맛있어 맥날 맥날이지 롯데리아는 새우 먹어 맥날은 쿼타팡 치즈 먹어 과메기 먹어 과메기 먹어 과메기 맛있어 수박 좋아해요 수박은 안 먹는 사람 있어? 나 물떡은 다 다 양념이 뱅거만 먹어 아니면 나 그냥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버거 킹? 버거 킹 잘 안 가봤어요 수박 가면은 그냥 아메리카노나 콜드부르 마셔요 쿼타파운드 치즈 버거가 제일 맛있어 맘에 터치는 싸이버거가 맛있어요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함흥냉면도 좋아해요 평양냉면 진짜 맛있어요 어묵 쟁반이랑 먹으면 끝장나요 나 또 좋아해요 나 또 를 있잖아 나 또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마 있죠 마 내가 마가 그 코같이 그거 나와가지고 못먹거든 잘 근데 말을 기름 하나 없이 이렇게 이렇게 쇠 석쇠 같은 거에 바짝 구우면 그 약간 그 코같이 지륵한 게 없어져 거기다 나 또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다 개피 좋아해요 호두도 좋아해요 고등어 회도 좋아해요 호박잎도 너무 좋아해요 참치말 민초 너무 좋아해요 꼼장어 너무 좋아해요 딤섬 좋아하지 난 딤섬 중에서는 새우 들어간 게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새우가 이렇게 오독오독 씹힐 때 딱새우는 너무 좋아하는데 까먹기가 참 라시보랭 좋아해요 저요? 쌀떡이 그나마 좀 좋은 거 같아요 신두요리 좋아해 탄두리 치킨 버터 난 갈릭 난 그런... 나 램 들어간 커리 진짜 좋아한다 양고기 들어간 커리 생선가스 좋아해요 타르타르 소스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마라탕이에요? 전 마라탕에 있는 중국식 동그란 어묵 있잖아요 그거랑 마라탕에 뭐가 들어가지 그 얇은 고기 같은 것도 맛있고 갈치 석자 너무 좋아해 람부탄 람부탄이 그거 아니야? 커리 이름 아니에요? 쌀국수 좋아해 우육면도 좋아해 젤리를 내가 잘 안 좋아해요 아 젤리를 내가 많이 안 먹는다 있으면 먹긴 하는데 너무 아파 턱이 은어 튀김 좋아해요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가 너무 맛있을 때가 있고 그거 익은 김치가 맛있을 때가 있지 갈국수 좋아하죠 아 람부탄 과일이구나 람부탄이 그거 아닌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거? 아닌가? 그 리치인가? 리치는 좋아하는데 엄청 똥얀꿈 좋아해 내가 고수를 못 씹어서 그런데 고수로 국물 낸건 엄청 좋아해 샤오롱빠 맛있어 망고 망고 흐니듀 멜론 흐니듀 멜론이 참외 같은 맛 나는데 아까 멜론도 그렇고 푸빠뻥거리 너무 좋아해 전어도 없어서 못 먹지 아 그건 미나리 아니에요 파스타시스 그건 이탈리안 파슬리 나 부드러운 빵이야 쉑쉑버거 나 스모크쉑 아귀찜 좋아해 탑타이 좋아하지 혜민이가 꿀넌 라면은 그건 안 먹어 먹어보는 게 제일 특이한 거 나 순록버거 나 핀란드 공항에서 순록버거를 먹었어 순록으로 만든 거 순록이 레인디언인가? 나 핀란드 공항에서 순록버거 나 핀란드 공항에서 순록버거 나 핀란드 공항에서 순록버거 우리 고기 먹어오 음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버블티 타로 타로 버블티 용과 먹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올맥이 꾹 맛있어 그거 알아요 그거? 그게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울릉도에 그거 따개비라고 그걸로 따개비로 한 칼국수 같은 거 하는 집이 있거든 너무 맛있어 따개비 밥 따개비 칼국수랑 밥 너무 맛있잖아 그거 먹는 줄도 몰랐어 빵은 튀김 맛있잖아요 흑당 버블티 너무 달더라 너무 달더라 거북선? 거북선 저거 아니에요? 저거 뭐야? 풀 이름 아니야? 식물 이름? 울릉도 안 가봤어 나 울릉도 음식점을 갔어 멸치산도 맛있지 말해 뭐해 매생 떡도 맛있지 말해 뭐해 계불도 좋아하고 원개도 좋아하고 봉어빵? 머리? 머리부터 안 먹어 나 입천장 닦아질까 봐 거북선이 그거야? 따개빈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거위 혓바닥? 팔기... 팔아요? 팔긴 해? 우서를 좋아해 우서를 좋아해 패베리트 타입의 와인? 화이트 소비뇽 블랑 해산물 못 먹는 거? 없어요 아예 없어 물냉 파이너피 통조림? 먹지 볶음밥이 좋아요 나 비빔밥도 좋다 곤충튀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번데기도 먹으니까 뭉튀기 맛있어 찜산물? 잘 먹으면 안 비리지 잘 하는 데 가면 다 잘 먹는데 왜 살 안 찌냐고? 나눠서 먹으니까 나눠서 먹으니까 콜라 나 옛날에 어릴 때 외할머니가 밭에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튀김 해주고 그랬었어 근데 너 되게 맛있게 먹었어 소금 간 해가지고 짭짜리 하게 보스카토 와인 맛있지? 보스카토 와인 맛있어 좀 덜 달기만 좀 덜 달면 맛있어 나 허니콤보 황금올리브? 그거 선택할 수 없어 꼬바바롬 맛있어 치킨은 황금올리브랑 허니콤보, 레드콤보, 커리퀸 페리카노 양념치킨 내내 파다 그런 거 말고는 잘 안 시켜 먹어 난 스위트 와인은 잘 안 먹어요 뿌링클도 소스만 먹어봤어 저같이 양념치 맛있어 그래서 레드콤보 한 입, 허니콤보 한 입 이렇게 먹어야 했어 치킨 먹는데 코 찬등에 땀난다고, 나 난 피자는 나는 감자 들어간 거 좋아해 포테이토 반, 약간 하와이안 반 이렇게 먹는 거 같은데 자주 탕수육, 그냥 탕수육, 소고기 탕수육은 잘 안 먹어봤어요 고추마요 먹어봐, 기범마 제발 풀하다가 안 먹어봤어, 나 탕수육, 소고기 탕수육 패이브릿 인도네시아 푸드? 그거 인도네시아에 왜 고기 이렇게 꼬치로 이렇게 이렇게 꼬치로 꽂아가지고 땅콩 소스에 먹는 거 그거 맛있었는데 오렌지 와인 좋아해, 내추럴 와인도 좋아해 녹차 맛 좋아해요 붕어빵 사태 사태, 사태 그거 맛있어 그거 좋아해 아 맞아, 그 싱가포르 음식이야? 아우진트인 기억나요? 당연히 그렇다면 타이완니스 음식은요? 타이완니스 쥔타이포? 송차? 얼그레이예요? 베르가무웃 좋아해, 베르가무웃 맛있어 샹그레 맛있겠다, 샹그레는 여름에 먹어줘야 되는데 커피? 커피,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제일 맛있어 케이크? 나 얼그레이 케이크 레몬 탈트 레몬 파운드 케이크도 좋아하고 무슨 맛이냐? 케이크? 어, 막, 저거 저거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좋아하고 그 파스트리 부티크에서 파는 거 그거 너무 맛있어 이 망고 들어간 케이크도 맛있고 망고 들어간 케이크도 맛있고 얼그레이 마카롱도 맛있고 고구마 케이크도 맛있다 생선 눈알 나 먹어 진짜 먹어, 나 어릴 때부터 먹었어 네, 저는 멕시칸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칠란트로 먹지 않아 저는 칠란트로 먹지 않아 오늘 맛있어 나 돌솥 비빔밥이 더 맛있을 것 같이 들린다 새우 꼬리 다 먹어요 배고프다 나 이제 갈래 띵카 앱트 거우 보여?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밝았는데 어두워진 거? 제발 여러분, 나 가야겠다 여러분, 나 가야겠다 여러분, 나 가야겠다 나 배고파 뭐 먹지? 모르겠다 사진 그냥 내 아이패드에 있어서 그냥 해놨어 아무 이유 없어 민호가 있길래 그냥 해놨어 내가 그때 캡처해놨을라고 라면 낮에 먹었어 엄청 일찍 먹었어 나 갈게요 잘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나 해피 뉴 월 이거 안 떨어졌네? 떨어졌다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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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리라는 거야 안녕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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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